자, 우리가 장단 74페이지를 한번 펴주죠. 전통음악의 이해를 위한 오문계의 시장과 처음 중에서 펴면 페이지 74라고 되어 있는 자진머리, 자진머리를 조금 나갈까 해요. 덩덩, 덩궁, 딱궁, 딱궁. 거기를 덩, 쿵, 딱궁, 딱궁. 그 다음에 덩, 딱궁, 딱딱궁. 이렇게 거기를 더 바꿔줘. 덩, 쿵, 딱궁, 딱궁, 덩, 딱궁, 딱궁, 딱궁. 이렇게 바꿔줘. 그 다음에 덩, 쿵, 덩,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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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궁. 덩,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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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궁. 이런 것도 다 바꿔줘요. 저희도 볼 편 있으신가요? 네, 있어요. 네. 이런 걸로 쓰세요. 간단한 번 또 해봅시다. 그 자진머리라고 되어 있는 거, 사자진머리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거기를 딴딴따따따딴을 덩, 쿵, 딱궁, 딱궁으로 바꾸세요. 딴딴따따딴을 덩, 쿵, 딱궁, 딱궁으로 바꾸세요. 덩, 쿵, 딱궁, 딱궁으로 바꾸세요. 딴딴따따딴을 덩, 쿵, 딱궁으로 바꾸세요. 덩, 으, 딱궁, 딱궁. 덩, 으, 딱궁, 딱궁. 덩, 으, 딱궁, 딱궁. 으가 다 있으면 은은 그대로 살리세요. 덩, 으, 딱궁, 딱궁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거기 은은 또 살려두고. 딱궁. 거기로요. 딱궁, 궁딱궁 이렇게. 네, 궁딱궁으로 바꿔주세요. 으 자에는 안 써야 됩니다. 으는 그냥 으로 놔두세요. 그렇게 하면 셋째 마디까지 같지요. 그 다음에는 저기 뭐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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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으로 되어있는 그 밑에 둘째 단의 첫째 마디를 덩, 쿵, 딱궁, 딱궁으로 바꿔주세요. 덩, 쿵, 딱궁, 딱궁으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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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을 덩, 쿵, 딱궁. 그 다음에 으, 따궁, 따, 그니까 으, 따궁, 따, 따궁궁. 으, 따궁, 따, 따궁궁으로 바꿔주시고. 그 뒤에 은은 그대로 놔주세요. 으, 따궁, 따, 따궁궁. 으, 따궁, 따, 따궁궁으로 바꿔주세요. 으, 따, 단, 따, 단, 단을 으, 따궁, 따, 따궁궁. 그 다음에, 아니, 이제 적어놓기만.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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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을 덩, 따, 다궁, 따궁궁으로 바꿔주세요. 덩, 따, 다궁, 딱궁, 딱궁. 네, 덩, 따, 다궁, 따궁궁. 네, 덩, 따, 다궁, 따, 궁, 따, 딱궁. 예, 단, 다, 다, 단을 뒤를 궁, 따, 딱궁으로 바꿔주시고. 예, 덩, 따, 딱궁, 따, 궁, 따, 딱궁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셋째 단을 보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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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을 덩궁궁. 덩궁궁. 네, 덩궁궁, 따궁궁. 그렇게. 따궁궁. 그렇지, 덩궁궁, 따궁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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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궁궁으로 바꿔주세요. 따궁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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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바꿔주세요. 맨 뒤에. 맨 뒤에. 딴따딴. 거기 딴따딴. 딴딴딴. 딴딴. 딴딴. 덩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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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따궁궁. 덩궁. 더궁. 따. 따궁궁.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다궁궁. 다궁궁으로 해주세요. 더궁궁. 다궁궁. 이렇게. 더궁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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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따궁궁도 되지만 더궁궁. 더궁궁 해도 돼요. 더궁궁. 더궁궁. 네. 자, 자진모리 나갑시다요. 덩궁. 따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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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덩궁. 따궁. 따궁. 시작. 덩궁. 따궁. 따궁. 완전 잘하시는데요. 다시. 덩궁. 따궁. 따궁. 그 다음에. 덩. 따궁. 따궁. 시작. 덩. 따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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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어려워요. 둘째. 셋째가 어렵습니다. 덩. 덩. 따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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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야해요. 시작. 덩. 으. 따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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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따궁. 그렇죠. 시작. 덩. 따궁. 따궁. 궁. 따궁. 이렇게 갑니다. 시작. 처음부터 그렇지, 그렇게 갑니다. 이게 절름절름 가죠. 절름절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진머리 거기 보면 점사문음표가 4박자로 되어있죠. 그러니까 이게 8분의 12박자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중중머리와 비슷하게 되어있어요. 근데 강세 유치가 좀 다를 뿐이죠. 그러니까 동궁 딱궁 딱궁 시작 동궁 딱궁 딱궁 동읍 딱궁 딱궁 동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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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궁 딱궁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원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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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천천히 정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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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분은 곧 8분음표가 3개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3 곱하기 4로 읽어야 되니까 이게 8분의 12박자라 해야 되는 거예요. 3배수를 해줘. 거기다가 8분의 12박자예요. 이게 점사분음표 4박자는 8분의 12박자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꼬리가 하나가 달려있는 것이 그것이 팔보면 보라. 그것이 안박이요. 그러니까 꼬리가 없고 기둥만 있는 것은 2박. 꼬리가 없고 점이 하나 옆에 달려있는 것은 3박이요. 그러니까 그걸 계산을 하셔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동따쿠 웅쿵 척쿵쿵 이렇게 해야 돼. 시작 동따쿠 웅쿵 척쿵쿵 시작 동따쿠 웅쿵 척쿵쿵 다시 시작 아주 좋았어. 한 번만 더 하고 그 다음 거 넘어갈게요. 동따쿠 웅쿵 척쿵쿵 그 다음에 척은 어차피 양손으로. 네 척은 이렇게 같이 쳐야 돼.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덩구구궁이 돼있어. 보면은 덩구구궁으로 구구로 돼있는 것이 보면은 그게 꼬리가 두 개라는 뜻이에요. 구구는이. 그리고 덩하고 그 궁하고는 꼬리가 한 개씩이고 가운데 있는 것은 두 개지. 그러니까 덩구구궁 이렇게 쳐야 돼. 덩구구궁 시작 덩구구궁 그렇지. 그리고 또 보면 딱딱딱 되는 것이 있지. 그러면 거기도 부점이 하나 있지요. 그 부점하고 꼬리 두 개 달린 것도 합쳐서 두 박자요. 그러니까 하나는 저기 뭐야 길어. 딴따다 이거야. 딴따다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딱딱딱 이렇게 쳐 있어요. 시작 딱딱딱 이렇게 쳐야 돼. 시작 딱딱딱 그렇지. 그 다음에 궁척궁궁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궁척궁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덩구구궁 딱딱딱 궁척궁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덩구구궁 딱딱딱 궁척궁궁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번 더 시작. 덩구구궁 딱딱딱 궁척궁궁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번 더 하고 뒤에 넘어갑니다. 시작. 덩구구궁 딱딱딱 궁척궁궁 됐어요. 그러면 으가 또 있네 뒤에. 그 으는 두 박자짜리 으예요. 두 박자짜리 의를 안 쳐야 돼. 왜냐면 그 궁 그 앞마디에 있는 그 궁이 그렇게 길게 늘이라는 거예요. 두 박까지 먹으라는 얘기요. 궁 으 따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척궁궁을 딱궁 이렇게 쳐야 돼. 그리고 그 뒤에 궁이 세 박자예요. 그 뒤에 궁이. 왜냐면 점이 하나 있고 돼 있으니까 기둥이 있으니까 그것이 저기 뭐야 세 박자짜리예요. 그래서 딱궁 이렇게 돼야 돼. 으 으 딱궁 시작 으 으 딱궁 자 으 으 딱궁 시작 으 으 딱궁 시작 으 으 딱궁 시작 으 으 딱궁 됐어요. 그 다음에 딱궁 척은 또 보면은 딱이 길어. 길고 그 짧은 궁이 있어. 왜냐면 거기 꼬리 두 개짜리 있잖아. 하나짜리 하고. 그러니까 점이 있는 것은 꼬리가 하나 있고 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기 기둥에 점 두 개 붙어 있잖아. 아 이렇게 꼬리가 두 개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딱궁 척 이렇게 가야 돼. 그 척 뒤에 것은 한 박자짜리고 시작. 딱궁 척 시작 딱궁 척 다시 딱궁 척 시작 딱궁 척 옳지 한 번 더 시작 딱궁 척 그 다음에 그 뒤에 궁이 또 세 박자짜리요. 이렇게 궁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딱궁 그러니까 으 딱궁 웅 딱궁 척 쿵이에요. 시작 으 딱궁 웅 딱궁 척 쿵이에요. 으 딱궁 시작 으 으 딱궁 웅 딱궁 척 쿵 다시 으 딱궁 웅 딱궁 척 쿵 으 으 딱궁 다시 으 으 딱궁 웅 딱궁 척 쿵 다시 으 으 딱궁 웅 딱궁 척 쿵 이렇게 되어있어요. 으 네 이제 같이 붙여서 첫 마리부터 천천히 나가게 되어있어요. 시작 자 완전하게 입력은 안됐지만 지금 거의 8 90%가 입력이 되셨어요. 제가 볼 때 엄밀하게만 하시면 되시겠어요. 천천히 다시 갑니다. 더 다궁 시작 텅 따궁 웅 쿵 척 쿵 쿵 통구구 웅 딱딱딱쿵 척 쿵 쿵 또 갑니다. 텅 따궁 웅 딱궁 척 쿵 쿵 웅쿵 척쿵 웅통 구구구궁 딱딱 딱쿵 척쿵쿵 딱쿵 웅딱궁 척쿵 웅통 딱쿵 웅쿵 척쿵 웅쿵쿵쿵쿵 딱딱 딱쿵 공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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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공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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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